지수가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구요. 어, 그랬어? 혼수품 목록도 준비해왔길래 적당한 걸로 골라보냈어요. 엄마는 유지수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? 혼수품 때문에 만난 거잖아. 근데 사돈 아줌마 성격을 봐서는 엄마하고 유지수 만나는 거 무지 싫어할 것 같은데. 절대 쿨한 성격 같지 않더라고. 엄청 까칠하고 예민해 보이더라고. 괜히 엄마 유지수 만나고 그러다가 그 아줌마가 언니한테 화풀이하는 거 아닌지 몰라? 매사에 누나 방식으로 생각 좀 하지마.